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자성 경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애장품은요.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손거울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니던 티셔츠 그리고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제 작은 나눔이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엘이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이로입니다. 기비더미 E&C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예타입니다.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세계한 게 제 이름이 남겨있어요. 이 애장품은요.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손거울과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냈는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활부를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자성 경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애장품은요.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손거울과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입고 난 이런 티셔츠 그리고 선글라스를 준비했습니다. 제 작은 나눔이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리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이로입니다. We know we ESC 시스타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이야아아아 신기한 게 제 이름이 박혀있어요. 이 애장품은요.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손거울과 7시간으로 쇼스토와 소통하고 7시간으로 쇼스토와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쇼핑몰 국내 넘버원 인터넷 쇼핑몰 무궁말 꽃이 피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토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쇼스토 이철어비입니다. 쇼스토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수상이나요? 수상입니다. 많은 분들 들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엘지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온 거에요. 어머. 내가 누군지 벌써 얘기해버린거야? 어머 세상에다. 주책이다 진짜. 주책이다 진짜. 우리 대본 랬었니? 진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바로 어마어마스 세 번째 스타죠. 대스타죠. 저희 스타 자성 경매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1탄에는 여자친구, 2탄에는 시스타, 3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요. 말만 드려도 정말 핫한 그분입니다. 뒤끈뒤꾼하네요. 내꺼 해. 추워. 디미터 지신거에요? 네. 오늘 그분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는 명수명수 인피니트 엑시입니다. 우리 스탭들도 3천년명의 스탭들도 지금 이렇게 박수 치고 있어요. 박수 치고 있어요. 귀 찢어질 뻔. 저 진짜 그 노래 되게 좋아요. 내꺼 하자. 너만.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끌어내세요. 경찰을 불러줘요. 약을 주든지. 지금 다 두근두근 준비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잠깐 저랑 자리 좀 바꿔줘요. 저 입찰해야 되거든요. 잠깐 자리 좀 바꿔줘요. 우리 철옥씨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경매전에 제가 간단한 경매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요. 회원가입 부분 보이시죠?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채팅창이 가능한데. 지금 경매하실 분들은 더 귀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는 정확히 배송란에 배송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객님께서 입찰하셨으면 좋겠어요.